네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모지입니다 네 오늘 29일 또 컴백을 앞두고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포토타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카메라 부분 네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네 오른쪽으로 가시고요 자 모여서 자 우리 도모지는 네 살짝 좀 모여서 네 모여서 네 자 오른쪽을 봐주시고 오른쪽 정확하게 시켰다 오른쪽으로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정면입니다 네 하나 둘 셋 자 이어서 왼쪽 왼쪽도 확실히 몸을 틀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좋아요 왼쪽 좋습니다 자 우리 도모지 인쇄를 하기 전에 혹시 퍼펙트 뮤직 어워즈를 위해서 준비한 포즈 있어요 정면입니다 자 네비 카페에서 있어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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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어 있어 어 있어 있어 준비해 갖고 오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오른쪽 보면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오른쪽 보면서 하나 둘 셋 자 이어서 마지막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자 인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네비 카펙트 네비 카펙트 네비 카펙트 오늘 또 자정에 공개를 조금 해주셨던 네 자정에 공개를 했어요 네 진짜가 나왔습니다 네 네 빈치를 쫓고 계시던데 이게 어떤 의미지 조금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우선은 어 말씀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더 を 더 완벽한 뮤비를 위해서 저희가 많은 악기였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혹시 몸으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동작이라든지 조금만 조금만 오오오오 아오오오오오 좋아요 좋아요 하하 오오오오오 네 저 Adobe Barely set 따라갈 뻔 했어요 네 아원 좋습니다 좋아요 자 아 오늘 오늘 어떤 무대를 선고할지 많은 분들이 가장 기대가 되는 팬이 더 보이지를 뽑았습니다.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어요? 우선 저희가 로웨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 좀 멋있게 각자의 개성과 파워풀한 댄스를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가 멋진 무대를 오늘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팬분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 계획들 좀 말씀해주세요. 해외 팬분들과 Hello we are the boys and we are so glad to be back on stage today. This is one of the last times we will be performing no air on a stage like this. So yeah please look out for it. Thank you. 네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해외 팬들에게 해주셨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더 보이지를 또 보내드려야 돼요. 네 오늘 함께한 소감 한 말씀 해주시고 네 더 보이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저희가 더 보이지를 초대해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저희 컴백하는 거 많이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쪽으로 퇴장하면서 우리 팬들과 끝까지 아이컨텔를 해주시고 퇴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쩌면 열두명 다 하나같이 다 어쩌면 저렇게 다들 저렇게 멋지면 질투도 안 나시죠?